할렐루야! 원터치 기도회의 서희원 목사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 특별히 귀신들, 공격들, 눌림들, 또 어둠의 영들이 가져온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또 영적인 눌림과 질병과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지를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은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자신의 정체들이 드러나고 또한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서 소멸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즉시 우리의 몸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을 자거나 또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성령의 불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막혀진 것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한 질병과 가난과 저주까지도 그 즉시 제거되어지고 완벽하게 소멸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또한 기름 부으심과 공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을 선포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선포할 때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치유와 기적과 또 회복과 하나님의 공급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이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수 있으라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과 병마의 역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의 돌파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어둠의 영적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 태워주시고 다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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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곳에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그 즉시 소멸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병마들에게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돌파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파가 임할 주여다 돌파가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담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담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곳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주여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을 내가 태우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질병과 가난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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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치유가 임할 주여다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막힌 것은 열려질 주여다 묶인 것은 풀어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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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어둠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질병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가난의 역사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어둠의 역사는 다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나가고 떠나갈 주여다 그의 영혼육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 나가라 질병 가난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그 자리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그 자리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그 자리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그 자리의 아버지의 돌파가 임할 주여다 영적 돌파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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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음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돌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다음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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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 주여다 그 즉시 그 몸에서 그 영혼 육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말 지어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 이 시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악한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악한 모든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내가 또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역사는 또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체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과 병마의 역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의 돌파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어둠의 영적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 태워주시고 다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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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곳에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그 즉시 소멸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병마들에게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돌파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파가 임할 주여다 돌파가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담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담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곳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주여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을 내가 태우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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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지어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안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이 말 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 임할지어다. 공급 임할지어다. 막힌 것은 열려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어둠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질병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가난의 역사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어둠의 역사는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영혼육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질병 가난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그 자리에 회복이 말지어다. 그 자리에 치유가 말지어다. 그 자리에 회복이 말지어다. 그 자리에 아버지여 돌파가 말지어다. 영적 돌파가 말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신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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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음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돌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그 몸에서 그 영혼 육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 이 시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악한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악한 모든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내가 또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역사는 또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체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지어다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과 병마의 역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의 돌파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어둠의 영적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 태워주시고 다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할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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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곳에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그 즉시 소멸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병마들에게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돌파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파가 임할 지어다 돌파가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답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답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떠나갈 지어다 그곳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할 지어다 공급이 임할 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을 내가 태우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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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지어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안고하는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막힌 것은 열려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어둠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질병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가난의 역사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어둠의 역사는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영혼육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질병, 가난,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그 자리에 회복이 말지어다. 그 자리에 치유가 말지어다. 그 자리에 회복이 말지어다. 그 자리에 아버지여 돌파가 말지어다. 영적 돌파가 말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신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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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음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돌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그 몸에서 그 영혼 육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 이 시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악한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악한 모든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내가 또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역사는 또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체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과 병마의 역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의 돌파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어둠의 영적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 태워주시고 다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이 말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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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오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곳에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그 즉시 소멸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병마들에게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돌파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파가 임할 주여다. 돌파가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답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답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곳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주여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을 내가 태우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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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안구하는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치유가 임할 주여다.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막힌 것은 열려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어둠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질병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가난의 역사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어둠의 역사는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영혼육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질병, 가난,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그 자리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그 자리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그 자리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그 자리의 아버지와 돌파가 임할지어다. 영적 돌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신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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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돌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음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그 몸에서 그 영혼 육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 이 시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악한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악한 모든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내가 또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역사는 또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지어다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과 병마의 역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의 돌파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어둠의 영적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 태워주시고 다 소멸켜여 주시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할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병마들에게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돌파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파가 임할 지어다 돌파가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답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답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떠나갈 지어다 그곳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할 지어다 공급이 임할 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을 내가 태우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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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지어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안고하는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지어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이말지어다. 치유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공급이 이말지어다. 막힌 것은 열려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어둠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질병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가난의 역사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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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어둠의 역사는 다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나가고 떠나갈 주여다. 그의 영혼육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질병, 가난,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그 자리에 회복이 말지어다. 그 자리에 치유가 임할지어다. 그 자리에 회복이 임할지어다. 그 자리에 아버지여 돌파가 임할지어다. 영적 돌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신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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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돌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그 몸에서 그 영혼 육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 이 시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악한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악한 모든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기어다. 어둠의 역사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기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내가 또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역사는 또 나가고 소멸될 기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기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체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과 병마의 역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의 돌파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어둠의 영적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 태워주시고 다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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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곳에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그 즉시 소멸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병마들에게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돌파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파가 이 말 쥐어다. 돌파가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쥐어다. 답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답 나가고 소멸될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떠나갈 쥐어다. 그곳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이 말 쥐어다. 공급이 이 말 쥐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쥐어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을 내가 태우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쥐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쥐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쥐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 쥐어다. 소멸될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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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쥐어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 쥐어다. 안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 쥐어다.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지어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이말지어다 치유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공급이 이말지어다 막힌 것은 열려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어둠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질병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가난의 역사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어둠의 역사는 다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나가고 떠나갈 지어다 그의 영혼육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다 나가라 질병 가난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멸될 지어다 그 자리의 회복이 이말지어다 그 자리의 치유가 이말지어다 그 자리의 회복이 이말지어다 그 자리의 아버지여 돌파가 이말지어다 영적 돌파가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신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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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 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 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돌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그 즉시 그 몸에서 그 영혼 육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 이 시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악한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악한 모든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내가 또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역사는 또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체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역사들과 병마의 역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의 돌파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도로 어둠의 영적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가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 태워주시고 다 소멸켜여 주시하사 성령과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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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것에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 여우와 라파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그 즉시 소멸되어지는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병마들에게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돌파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파가 임할 주여다 돌파가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음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곳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 주여다 성령의 불로 가난의 영을 내가 태우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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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주여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안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 지어다 치유가 이 말 지어다 회복이 말 지어다 공급이 말 지어다 막힌 것은 열려질 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 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다 소멸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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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어둠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와 질병의 역사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가난의 역사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어둠의 역사는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영혼육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질병, 가난,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그 자리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그 자리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그 자리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그 자리의 아버지여 돌파가 임할지어다 영적 돌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신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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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형통하지 못하기에는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음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돌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가난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음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음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음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즉시 그 몸에서 그 영혼 육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 이 시간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악한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악한 모든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내가 또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역사는 또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여 주시하사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